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였고 심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다.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자가 사립유치원인지 국민인지 분명히 하여야만 한다. 굴림 바로 아일aments 참을 잠깐만! 굴림 백 genial 밖 Instagram 나갈 거예요. 뺏지 마세요. 건드리지 마세요. 건드리지 마세요. 아직 다 나가겠습니다. 준비하세요. 네. 왜 여기 우리 의원실 와가지고 신고했습니까. 저희 의원실 찾아온다고 얘기했어요. 김한표 의원실이 왜 교육이랑 상관이 없습니까. 자유한국당 간사시잖아요. 혹여나 우리 자유한국당이 침대 축구식 시간 끌기를 통해서 유치원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에 역행하는 일은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